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도 요기어치2 끝판왕이 나오기 전에 일본판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 건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요기어치2 끝판왕하고 연동을 했을 때 갈 수 있는 연동 던전 거기서 만날 수 있는 요괴들 친구로 만들 수 있는 요괴들 그 다음에 어떤 보스를 등장하는지 이런 것들을 위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끝판왕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끝판왕을 가진 사람하고 같이 연동을 하게 되면은 원조버전 본가 버전에서도 이 연동 던전을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동 던전 같은 경우는 예전에 원조랑 본가를 연동했을 때도 올 수 있는 곳이었는데요 여기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조금 같은데요 가다 보면은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새로운 곳이 있는데요 문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땅거미가 지키는 문, 접시거북이 지키는 문, 그 다음에 왕두꺼비가 지키는 문이 있는데 대충 감이 오시죠 끝판왕하고 각각의 버전을 연동시키면은 각각의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끝판왕하고 원조랑 연동을 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원조의 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연동 던전 같은 경우는 끝판왕하고 연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끝판왕이라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만날 수 있는 요게는 바로 빨강 도깨비입니다 그래서 빨강 도깨비랑 만나는 것 뿐만 아니라 싸움도 당연히 하겠고 그 다음에 싸워서 친구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도깨비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끝판왕 그 다음에 원조버전 이렇게 두가지를 연동하시면은 빨강 도깨비랑 만나서 친구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이시는 빨강 도깨비가 엄청나게 세요 제가 지금 파티가 검정 도깨비, 황금이누기 이런 요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버티고 있는건데요 레벨하고 이런 것들을 암 틀고 오시면은 빨강 도깨비한테 몇 대 맞고 다 쓰러져 버립니다 그런 것들은 그래서 제가 나중엔 동략을 해드리도록 하죠 조금만 싸워보죠 악몽의 도깨비 방망이 검정 도깨비가 방어력이 높아서 잘 버틸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피살기를 쓸 때는 때리먼을 앞으로 내주면은 피살기에 데미지를 안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연동 던전에서는 태풍의 눈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얘는 일본판 이름이 뭐더라 오비스사마 라는 녀석이 등장을 하는데요 한국판 이름은 아직 보지를 못해서 모르겠는데 나중에 한국판이 나오면은 이 녀석도 싸워보도록 하죠 태풍의 눈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니까 번개 공격이 아니고 바람 공격이 아니고 얼음 공격이라네요 아까 보니까 빨간색이야 빨간색 눈이 3개니까 황금이무기 이런거에 피살기를 써주면은 눈들을 전부 골고루 없을 수가 있겠죠 전체 공격할 수 있는 파트를 따서 오는데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독개비를 싸운 다음에 이 태풍의 눈하고 닮은 오비스사마 이렇게 두가지를 다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 두가지를 싸울 준비를 하시고 파트를 짜하시는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녀석을 잡고 나면은 뽑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끝판왕하고 원조 뽑기에서는 루비냥이라는 요괴가 가끔 가다 나오게 됩니다 나오지 않았네요 루비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끝판왕하고 봉가 버전을 연동시키게 되면은 봉가의 길이라는 곳으로 올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퍼렁 도깨비를 만나서 싸우고 친구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퍼렁 도깨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횡단보드를 건너다가 싸운 적이 있죠 그 퍼렁 도깨비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도 물 공격을 엄청나게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요술을 막아주는 요괴를 파트에 넣고 하면은 조금 쉽게 할 수가 있으면 됩니다 저는 귀찮아서 그냥 이런 파트로 하도록 하죠 퍼렁 도깨비가 조금 위험한 게 뭐냐면 공격 속도가 지금처럼 매우 빠르기 때문에 힐러 같은 요괴를 파트에 넣는 게 중요하고요 아니면 탱커 같은 요괴들을 파트에 꼭 넣는 게 중요합니다 필살기는 때리명으로 피해주도록 하죠 약사비야 자 그리고 끝판왕하고 봉가 버전을 연동한 곳에서는 이렇게 생긴 보스가 등장을 하는데요 얘 같은 경우도 한국판 이름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이름은 한국판이 나오고 나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판 이름은 오모세나시라는 요괴로 나마도라라는 요괴 아시죠? 그 요괴가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략하는 거는 나마도라를 공략할 때랑 똑같이 양쪽 손에 들고 있는 등불을 공격해 주게 되면은 그 등불을 떨어뜨려서 자기한테 큰 데미지를 주게 됩니다 그냥 공격하면은 제니지가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양손에 들고 있는 저 등불을 공격할 정도는 있습니다 등불이 다 깨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어두워지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큰을 꽂아서 공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녀석을 잡게 되면은 동전을 얻어서 요괴 뽑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끝판왕하고 봉가 버전을 연동했을 때는 이 요괴 뽑기에서 가끔가다 토파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 나와줬어 토파냥 자 이렇게 해서 토파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뭔가 이상한 사람한테 꺼내줬다냥 토파냥 자 그리고 이번에는 마지막인데요 끝판왕, 원조, 봉가 세 가지 버전을 전부 다 연동하면은 이번 연동 던전으로 올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검정 도깨비를 만나서 싸우고 친구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검정 도깨비 같은 경우는 다른 도깨비들하고 조금 다르죠 검정 도깨비 중에서도 몸에 이런 식으로 문신이 있는 녀석은 검정 도깨비보다 조금 더 센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분약하는 게 사실은 어려워요 지금 보시면은 검정 도깨비 제가 파트에 있는 것도 엄청나게 체력이 빨리 날죠 그렇기 때문에 힐러를 다 대고 넣는 게 중요하구요 얘 같은 경우는 분약하는 방법이 따로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분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정 도깨비가 지금 괜찮은데 치명파가 뜨면은 엄청나게 많이 달아요 힐러 같은 거랑 탱커 같은 경우를 또 넣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공격 속도도 빠른 편이죠 어우 잠깐 저기 피자겠지잖아 자 일단 내가 먼저 쓰자 양도 제대로 쓰겠지? 저는 피해주도록 하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지막 보스 뽑기의 골이 아니고 얘는 한국판 이름은 잘 모르겠네 다이아몬드 뽑기의 골 이런 이름일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한국판이 나오면은 그때 이름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치아만두 프로라고 하는데요 다이아몬드 뽑기의 골 이런 이름일 것 같아요 뽑기의 골 이름은 나오고 나서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죠 공략하는 방법은 그냥 뽑기의 골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가슴 왼쪽에 있는 반창코를 먼저 공격을 해서 반창코를 떨어뜨려 준 다음에 심장에 핀을 꽂고 공격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까마귀가 이런 식으로 동전을 물고 오게 되는데요 동전을 물고 왔을 때 핀으로 꽂아주면은 동전을 놓치기 때문에 이것만 잘해주셔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일을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버티면서 열심히 공격을 하면 돼요 자 핀을 꽂아주고 그러면은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없지 이것도 공략하는 방법만 알고 있으면 이런 걸 깰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끝판왕 원조 봉가 세 가지 버전을 연동했을 때는 보석냥 중에서 다이아냥 그 다음에 에메랄드냥 사파이어냥 이런 세 가지 보석냥들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돌려보도록 하죠 아 이게 뭐냐 자 그리고 세 가지 버전 끝판왕 원조 봉가를 연동하게 되면은 아까 전에 갔던 연동 던전에서 근성의 분장이라는 아이템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 아이템을 들고 나서 산들리 마을의 할머니 집 오른쪽 무덤에 보면은 이렇게 생긴 요괴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요괴 용사 햄이라는 요괴를 만날 수가 있는데요 이 요괴 같은 경우도 하루에 한 번씩 싸울 수 있고 싸워서 친구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자 버전 민호 버전은 민호이기 때문에 요괴 용사 M이라는 게 등장나고요 세라 버전 같은 경우는 요괴 용사 S가 등장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둘이 생긴 게 다르긴 한데요 같은 능력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두 가지를 전부 다 얻고 싶으신 분들은 민호로 플레이를 해서 한 번 클리어를 스토리를 전부 다 클리어하시고 세라 버전으로도 클리어를 해놓으시면 두 가지 요괴를 전부 다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나중에 두 가지를 얻어보도록 하죠 자 그런데 이 요괴 용사 햄이 어렵습니다 잡는 게 어려워요 제가 지금 파티를 잘못 잡는데요 지금 필살기를 쓰고 있죠 이 필살기가 뭐냐면 기다려주죠 파이널 끈성인데요 체력을 몽땅 회복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안 잡으면은 이것 때문에 체력 회복을 계속해서 잡기가 어려운데요 파티를 이런 식으로 짜시면 안되고 필살기를 끊어주는 요괴들의 파티를 넘어가거나 아니면 비닐을 걸어주는 그런 요괴들의 파티를 넣고 플레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무리 때려도 요괴 용사 햄에 체력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버프도 걸리죠 버프가 걸리게 되면 체력이 계속해서 차기 때문에 때려도 잡히지가 않아요 여기다가 요괴 용사 햄 같은 경우는 일반 공격 요술 공격이 아니고 일반 공격은 잘 피하기 때문에 미스도 엄청나게 떠서 잡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잡는 거 같은 경우는 요괴들을 쓰는 요괴들의 파티에 놓고 플레이하면 좋은데요 제가 나중에 쉽게 잡는 것도 공략을 해보도록 하죠 조금 더 잡아보자 이게 아무리 때려도 안 잡혀 체력을 깎고 나면은 또 필살기를 쓰잖아요 이 필살기 때문에 원성 복지야 파이널! 끈성! 하면은 때려도 정답을 해보게 되죠 끝이 없는 싸움이에요 끝이 없는 싸움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끝판왕, 원조, 봉가 세 가지 버전을 가지고 연동을 했을 때 갈 수 있는 연동 던전 그리고 얻을 수 있는 요괴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자세한 것은 한국판이 출시가 되면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